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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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40분 한 40분이나 50분까지 하고 가야겠네 아이 이거 대세 맞네 갱개인님 안녕하세용 갤럭 갤럭 잠시만요 전화 갤럭 갤럭 아 죄송합니다 요 라운드는 한번 쥐고 요 라운드는 쥐고 쥐고 왜 발퇴가 확장해 왜 안 막아져 이상해 안 막아져요 막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기원 4초 기원 4초 기원 5초 아이고 급해 진천이 해야할 필요가 있어 커터 오 이건 1나왔네 레드 나오겠죠 뻔하지 또 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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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 덮어 썼다 덮어 가다하고 촛붕 딱 때렸어 라운드 4 여기 걸릴거에요 패턴 한번 걸릴거야 걸렸죠 이런거 캐치 다해야돼요 원래 제가 그냥 막 깔아놓잖아 오 이렇게 캐치해야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지않아 띄우기가 어려운 캐릭입니다 웬만하면 캐치할 수 있는거 다 캐치해야돼 872 많이 하세요 282 많이 하세요 이제 밟기 막으려고 일날거에요 아우 안일라네 나의 패턴이 안걸리네 무단 저폭 나올거에요 저폭 나올거에요 긴것 쐬겠다 오우씨 와 걸렸는데 축이 틀어져가지고 씨 아 위로 걸린건데 오우씨 아 아 오우씨 아 아 아 아 아 커터 아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프레임 아는데 속질 때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백스턴 안좋잖아 안다는데 저풍 아 아 배가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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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아 초포만 떴는데 아 보고 맞췄어 아 근무중이 있어 아 내가 말해도 모르겠네 레드쓰고 바닥 깼어야되 방금 레드쓰고 바닥 깼어야되요 방금 레드쓰고 바닥 깼어야되요 방금 레드쓰고 바닥 깼어야되요 쿤보가 많이 아쉬웠네 아이고 아이고 바로 살았어 아 다 썰까 페이스 캠 너 어글리 쏘어 어글리 베리 어글리 우종남 발표 확장해도 돼 어글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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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헤드 페이스 오우 아이애 억울이 마이페이스 억울이 예스 소모 비쩌 총룩 턴퍽 초툭 나오겠죠 기몬콤보 이후 웨이브 축퉁 그게 축퉁해지면 잘 안맞거든요 근데 이카리 말로는 웨이브 2번에서 때리면 잘 들어간데요 방금 봤죠 방금? 방금이 안들어가는 각이거든요 근데 축퉁이 2번 하면 축구정이 되나봐 이카리 말로는 그렇대요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원투 성광 또 또 성광 압박이 일단 들어온다 싶으면 성광이랑 원투네 벽에서 습관인데 습관을 파헤하자 또 성광이죠 일단 벽에 몰리면 성광 아 붙으면 오히려 잽이 나요 데리고 싶을 때는 아 이거 아 이거 아닌데 그냥 막아보시지 막으려고 한번 해보지 그냥 후루룩 가봐있네 세게 때릴게 없으니까 가봐있네 결락이 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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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근처 스크류 왜 초.. 또 성광이.. 딜캐로 쓴게 아니고 그냥 지는거에요 성광이 이건 습관이야 습관 이렇게 붙으면 원투와면 성광이야 원투와면 성광이야 또 성광 또 성광 원투 쓸거에요 또 원투와면 성광 원투와면 성광 눈치챈거 알고 눈치챈거 알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돼 이제 상대방이 눈치를 챘잖아 그 뒤에는 상대방 패턴을 보고 깔아야돼 근데 이분이 하는게 보니까 원투와랑 성광이 습관이에요 붙어있으면 성광이야 보세요 붙어있잖아 원투와면 성광이야 둘중 하나야 비축맞고 비축맞고 초풍으로 떠야 이제 안쓸려나 제가 대시에 산즈니까 비축 쓰는거에요 비축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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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거 진짜 멋있어 스프링 스프링 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스프링 그냥 초풍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역가드를 사용하여 2G를 넣으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해요 또 원투 아닌가 승강이네 붙으면 보세요 미신마 페이벌린 미신마 안방가다하고 이득이 그 비상 오른발 당하면 이득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1타만 쓰면 잘 못쓰려 잘 못쓰 잘 못쓰 잘 못쓰 잘 못쓰 다고 아 미신마 페이아치 옹 페이아치 옹이 제일 좋지 1타가 이득이 크거든요 알아가면 기용권 확정이야 카운터네 기용권이 카운터나 밝게 안 막혀요 안 막혀 확정이야 확정 아이고 너무 뻔하고 또 원투 붙으면 원투야 원투까지 이미지가 많이 안나와요 라운드 1 상대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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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른다 아씨 원툰 안쓰네 아 차라리 벽에 따른게 훨씬 나은데 아 너무 빠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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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폭쌘데 빅사리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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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성공 또 성공 또 성공 또 성공 앉았는데 왜 맞지 안맞아요 안맞아요 초폭이 오히려 다 안맞아요 그것도 잘 안맞아요 초폭이 오히려 다 안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네 아 으 초풍 말하는거잖아 잘 안돼요 웨이브 두번 했으면 잘돼요 이카리가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웨이브 두번 했으면 잘돼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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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웨이브를 한 번 하고 하면 안되고 두번 쩝쩝쩝 쩝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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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어 아이씨 앉았어 뱃이 우종 되면 떡상이냐고 뱃이 우종 뱃이 우종되면 그렇게 좋은것도 아니에요 뱃이 우종돼서 뱃이 우종돼서 뱃이 우종돼서 아이씨 아이씨 뱃이 우종돼서 뱃이 우종돼서 뱃이 우종돼서 아이씨 뱃이 우종돼서 허니라는게 이거 내가 쓰면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덮어 안쓰시네 그렇다 쌩으로 밟게 되어있었네 콤보 애매하죠 안 애매하죠 남법 안쫘 또 안쳤다 박자가 아닌데 콤보 애매 적당한 이 smoke 가장 큰 배고파 기대됩니다 아이쿠 참기 아 이거 확장이 아니야 맞죠? 앉아서 막았는데 확장 아니에요 안 막혀 아 아 아 아 아 아 마사크 뭐가 뭐야 쉬링부 왓 쉬링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언젠간 저거 안 써서 캐치한다 하우올드 아이오 20 아이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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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전퍼를 추렀어 한 번이나 줄였다구요 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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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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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쏘는 빵발 매니아인데 빵발 벽에 갈 수 있는거죠 저 컴보 쏘서 벽에 못갔다 또 성방 또 뻥발 또 성방 또 성방 지금 홍보하고 있네 지금 지방송 홍보하고 있네 강태프가 강태프가 10회까지 완벽한데 막판입니다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요 바닥을 깨면 되거든요 바닥을 왜 안깨냐 성공 제이마고 이거 확정이네 완벽 퍼포렛 이씨 세 poule 세 poule 퍼포렛 또 성공 고생하셨습니다, 막판 한판도 할까?